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ITM 반도체 21년 1년치 재무제표에 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4월 18일 기준 35,500원인 경우고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가 있는데 별 차이가 안나서 매출에서 4,8,8,5가 별도고 연결로 하면은 매출이 4,8,8,5에서 한 300억 정도 벌어나는 거니까 그냥 연결로 해서 그냥 한방에 자 개념적 부터 잡아 들어가면 요약했는거에요. 자산과 부채. 자산은 자산 앞에 붙으면은 유동이 붙으면은 1년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유동자산. 자산 안에는 부채와 자본을 합친 걸 자산이라고도 하지. 비유동은 1년안에 현금으로 바꾸기 힘든 것들. 자 부채는 부채 앞에 유동이 붙으면 1년안에 갚아야 될 것들. 외상값 그리고 뭐 줄돈 은행에서 빌린 것 다 부채지. 자 비유동 부채 또는 1년안에 갚는 것. 갚긴 갚아야 되는데 장기성 부채를 비유동 부채. 1년 이상 걸리는 것들. 그래서 자본금 기업, 지배기업의 소유 지분만큼 자본금이 있을 수 있고 자본금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나머지 주식수 곱하기 금액. 그리고 이익익려금은 순이익이 나면 쌓이는 것들. 기타 자본 항목은 우선주를 발행한다든지 뭐 스톡옵션을 발행한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것들. 자 그래서 자본총계 자본과 부채. 부채에서 자본을 나누면 부채율. 그리고 유동 비율을 계산하려면 유동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누면은 유동 비율 91%. 당자비율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금액에서 유동 부채를 나누면은 당자비율 65%. 유보율은 자본금 항목에서 자본익려금과 이익익려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으로 나눈 값이 유보율. 자본금의 23배, 2300%가 쌓여있다.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자본으로 쌓여있다. 회사 곳곳에 녹아들어있다. 자 그리고 부채율은 부채 나누기 자본을 해서 135%. 자본은 총자본은 2581억이고 부채가 3487억. 이거와 자본을 합치면 자산이 나오지. 자산은 6068억인 회사. 매출액은 5125억, 영업이익 53억, 단기순이익 62억, 기본주당순이익 275원이 나왔던 회사.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자산 부분에서 유동자산이 증가했지만 그중에 매출채권이 838억에서 전기에는. 전전기에는 730억, 830억, 한 100억 차이 나는데 이번에는 600억이 차이 나거든요. 1,400억으로. 830억에서 1,400억. 매출채권은 뭐다? 일해주고 돈 받는건데 걱정이 없으려고 그러면 일해줬는데 돈을 제때제때 받든지 혹은 못받을 확률이 거의 적다든지 이러면은 매출채권이 증가되면은 돈 받을거가 증가됐다라고 그러면 이거 있고 현금이라고 보면 되지 맞지? 근데 얘들의 매출채권은 뒤에감도 나오지만 대손충담률을 설정한게 0.2%대, 0.4%대 이카거든. 그러니까 못받을 일이 거의 없고 거의 뭐 한 60일, 몇십일 안에 다 돈을 받는 거의 1차밴더들을 밧데리 회사들하고 거래를 하다보니까 거의 요거 이거로 매출로 보면 됩니다. 매출로 잡힌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받을 금액이 600억이라 보려났다는 것은 매출이 그만큼 더 많이 뛰었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지? 일 더 많았다. 재고자산도 383억에서 746억. 재고가 상품이 늘어났는지, 제품이 늘어났는지, 혹은 만들고 있는게 늘어났는지, 만들고 있는게 미착품. 도착한건, 도착 못한건 미착품. 만들고 있는거는 재료, 제공품, 그리고 원재료 이런거 있는데 지금 원재료 값 올라간다 그러고 이러니까 얘들의 상품 만들어놓은게 혹은 제품이 재고가 있는지 어떤게 불어났는지 확인하면 되는거고 맞지? 기타 유동자산, 기타적으로 유동,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자산 그게 32억에서 61억으로 불었다. 나머지는 별 차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현금자산은 586억에서 329억으로 조금 줄었네. 맞지? 단기 금융자산도 조금 줄었고 자, 비유동자산은 넘어가니까 2200억에서 3400억, 1200억 정도 불어났는데 어떤게 불어났는가 보니 투자부동산은 감소했고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이 1900억에서 3100억, 여기가 한 1200억 증가했다. 맞지? 이거 1200억 증가했는게 딱 떨어지게 유형자산에서, 눈에 보이는 자산에서 1900억에서 3100억이 됐다. 이건 투자했다라고 보면 되는거지. 무형자산이 33억에서 41억 증가 사용권자산 그대로고, 자산총계 그렇게 해서 4300억에서 6000억으로 1600억 정도, 1700억 정도 증가했다. 부채 항목으로 넘어가면 부채가 유동부채가 1300억인데 요번에 2800억으로 유동부채가 불어났는데 그중에 매입채무 외상값 496억에서 900억으로 증가, 단기 기타 채무, 채무는 줄거 115억에서 134억으로 증가, 단기 차익금 은행스 빌린거 756억에서 1767억, 거의 1000억 정도 된거에요. 1년 안에 갚을게 1000억 정도 증가해버렸어요. 그 전기에도 600억 불어났는데, 600억이었는데, 660억에서 750억으로 됐다가 갑자기 1700억 땡겼단 말이에요. 1000억을. 단기 법인세부채 10억 내던게 44억으로 이렇게 해서, 유동부채에서는 단기 차익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단기 차익금 항목. 자 그러면 비유동부채에서는 294억에서 618억, 280억에서, 여기도 단기 차익금이 아니라 장기 차익금 은행에서 땡긴게 280억에서 600억 거의 배 이상을 땡겼는데 280억에서 608억 이니까. 자 그래서 부채총계가 단기 차익금과 장기 차익금에서 땡긴게 컸다. 한 500억 땡겼으니까 한 1500억 정도가 단기 차익금에서. 1500억 더 들으면 부채총계하고 대충 맞아 떨어지지. 자 그리고 자본 항목에서는 자본금 조금 변했고, 자본익려금 조금 변했고, 그리고 이익익려금이 처음에 19년도에는 414억에서 20년도에 560억, 150억 정도 쌓였는데 이번에는 587억, 한 27억 정도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왜? 이번에는 원재료 뒤에 한번 나오겠지만 원재료값이 너무 상승해가지고 마진이 생각만큼 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남는게 없었다. 자 이제 또 들어가면 여기에 지배기업을 계열을 보면 나이스홀딩스가 지분이 31%고, 김원우가 나이스홀딩스의 대표 더라고. 6.7% 나혁희, 서울전자통신, 나이스인프라. 그러니까 저들끼리 지분이 한 60% 이상이 되는거지. 지금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는게 ITM, USA, 베트남, ITAC, 자사주 신탁 1차, 2차, 3차, 4차 있었잖아요. 여기에 지분율을 거의 다 100%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ITM 세비컨텍터 베트남은 단기순이익이 매출액 4278억 중에 적자가 174억이다. 지금 까먹고 있다. 왜 까먹느냐면 저게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돈이 안 된다. 얘들 영업부분 보호회로 부분, POC, PMP, PCM 등이 있고, 팩부분 배터리팩 이런 것들이 있고 기타 부분 임대매출 이렇게 있다. 매출액 보호회로 부분에서 매출액이 4,636억 영업이익은 94억 나왔고 팩 부분에서는 481억 매출에서 마이너스 43억 영업이익 손실. 임대부분에서 6억 9천 올렸는데 이득은 2억. 얘들이 임대 같은 경우는 150억 정도 건물하고 토지 뭐 여러가지가 150억 정도 자산되는데 2억 밖에 안 나와. 와 수익이 돈 안되는다. 그래서 5,125억 중에 53억이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 거의 1%라고 봅니다. 10% 이상 고객은 고객 A 35%를 차지하는 1,792억. 고객 2는 이번에는 없고 고객 3이 전기에는 없었던데 이번에 1,100억 올려서 21% 고객 라는 495억 10% 정도. 그러니까 고객 1,2,3가 거의 66%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호통예금으로 329억 예금되어 있고 채권 받을 권의 내기. 여기 매출채권이잖아. 매출채권 1,404억 중에 손실충당금. 못 받을 금액을 3억으로 설정했는데 이걸 100분율로 나눠보니까 0.2% 정도는 못 받는다. 그러니까 매출채권이고 언제 돌아오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돌아오는 게 미연채. 연태되지 않는 게 손실률이 제로인 1,400억이 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얘들은 90일 그걸 떠나가 그냥 시간 안에 그냥 돌아온다. 이게 그냥 매출채권이 있고 얘들을 현금으로 보면 된다. 이 말이겠지. 자 매출채권. 그거 나왔고. 그러니까 얘들은 매출채권이 발생돼서 돈 못 받았다고 영업활동 현금으로 하면 마이너스는 되겠지만 일단 회사에 돈이 들어와야지. 불렀으니까. 그런데도 얘들은 걱정 없는 게 기대손실률이 거의 제로고 미연채가 전체 1,404억 중에 3억을 제외한 전체 금액이라고 보면 되니까 90 한 9%, 8% 정도 되니까 뭐 얘들고는 그냥 현금이라고 보면 되지 맞지. 조금 아직 늦게 들어오는 현금. 기타금융자산을 보면 유동자산이 90억, 비유동 4억인데 이거는 덩어리가 작으니까 패스. 장단기 금융상품, 전기예금, RP 이런 거에 들어갔고 재고자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전기말 대비 제품이 111억에서 242억. 제품이 증가했고 재고품 만들고 있는 게 60억에서 106억으로 증가했고 원재료 201억에서 380억으로 280억 정도 증가했고 그러니까 재고품, 원재료, 제품. 특히 원재료에서 180억 증가. 재고품에서 40억 증가. 제품에서 130억 증가. 그렇다고 얘들이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꼭 그 부품을 그 회사에서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얘들은 주문 들어오면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로 봐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주문이 더 들어왔다가 보면은 게 더 현명한 판단일 수 있겠다. 맞지. 그래서 재고가 746억 증가했다. 그리고 원재료 값이 너무 상승하길래 미리 재료 수급 차원에서 또 주문하는 것도 있겠고. 자, 그리고 투자부동산은 땅 23억, 건물 103억, 시설장치 23억 해서 총 150억인데 총 150억의 수익률이, 임대 수익이 6억 9천인데 아까 전에 임대비용, 뭐 인건비 뭐 뭐 빼뿌리니까 4억 6천 빼뿌리니까 2억 3천, 2억 2천 8백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150억 투자회가 2억이 척박이 안 된다고. 2억 2천 남는 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5% 이상 권하면 뭐다? 사기 맞지. 사기 맞지. 150억짜리 건물에서 월 2억 나오는데 맞지? 자, 그리고 유형자산 장부 금액. 요번에 유형자산에 돈 쓴 게 땅 사는데 40만 원. 뭐야 이거? 40만 원이잖아. 땅 사는데 40만 원 뭐야? 건축 및 구축물 7천만 원. 시설 기계장치 61억 치. 차량 공급 비품 116억 치. 건설 중인 자산, 공장 만드는 뭐 이런 거겠지. 1,261억. 총 1,439억 치가 지금 유형자산에 투자되고 있고 전기에도 684억 치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무용자산은 요번에 산업재산권 4,400만 원, 소프트웨어 5억 8천, 회원권 5억 6천 해서 11억치를 지금 쓰고 있다. 전기에는 한 3억치. 매입채무 외상값과 이런 거 외상값 내용을 보면 매입채무 905억. 작년에는 496억. 외상값이 늘어나는 건 괜찮다. 이자를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외상값은 괜찮다. 단기차익금이 전기 말해보래 610억이던 게 단기차익금이 1594억. 요번에 돈이 확 땡겼다. 땡긴 게 원재료 값이 갑자기 상승하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땡겼다. 이자 조금 국민은행에 요번에 100억 땡기는 게 2.3% 그리고 신한은행에 50억 땡기는 게 1.9% 요거 단기차익금은 1년 안에 갚는 거겠지. 외화 단기차익금은 237억짜리 1.4% BIDV뱅크에 그리고 기업은행에 82억짜리 0.8% KB 하나은행에 118억짜리 1.4% 이런 식으로 이게 뭐더라. 이게 어음. 유산슬. 유산슬. 이거 뭐고? 코멘트. 아이고 이거 잘못 눌렀다. 이거 발음해 볼게. 말하기. 유산슬. 유산슬. 이게 어음인가 그렇더라고. 요것도 국민은행 352억. 작년에는 13억 치였는데 요번에 352억. 그래서 총 1,494억. 칠해놓은 게 요번에 땡긴 거. 작년에 없던 거 칠해놓은 거 그렇게 증가했다. 외화 단기차익금, 원화 단기차익금 뭐 이렇게 어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천억 가까이가 땡겼다. 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원재료 값이 너무 상승해 가지고 그거 사기 위해서 좀 땡긴 거 같아. 원화 장기차익금도 아닐 수도 있어. 그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돼. 산업은행 446억 증가. 외화 장기차익금 국민은행에서 2.08% 237억 증가. 그래서 요번에 425억이 된 게 780억이 됐다. 장기차익금 상원 일정을 보면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게 172억. 2년 안에 255억. 2년에 3년 228억. 3년에 4년 105억. 요 안에 1,2,3,4년 안에 다 몰렸지. 요렇게 보면 된다. 또 뭐이노. 사회정립자산은 퇴직연금신탁으로 105억 정도 설정되어 있다. 자본금은 액면가 500원이고 주식은 2300만주 곱하기 500원 하면 자본금 115억이 나오고 주식발행초과금 변동내역은 주식 선택권 행사에 스톡옵션이라고 말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행되면 그게 포함된다. 기타자본구성요소에는 자사주, 자기주식. 회사가 이제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해 그 돈을 사는 거. 그거는 뭐 회사가 시중에 유통되는 걸 사기 때문에 그 가격을 사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기타자본 항목이란 구성요소에서 돈을 땡겨 가지고 이만큼 샀다. 300억이 샀다. 이 말이겠지. 이 말이겠지. 이 말이다. 자 이건 확실하다. 주식기준보상 스톡옵션이지. 2년 근무한 사람한테 22년 3월까지 63만주를 살 수 있는데 17년에 부여했다. 임직원들 대상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보통 지금 주가가 2만 5천이다. 예를 들면 이런 스톡옵션 진행할 때는 30%나 40%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회사 정관이나 이런 거 기준에 따라서 의사회 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지는 거지. 30% 싸게 살 수 있는 권한. 아니면 뭐 20% 이런 식으로. 그 대신에 2년 근무해야 되고 2년 근무하기 전에 회사를 나가면 이걸 다시 회사에 다시 되팔아야 되는 조건. 이런 조건들을 걸어놓고 살 수 있는 조건을 하는 거지. 또 뭐 있노. 미처분이익영금은 587억이다. 작년 대비 증가하긴 했는데 얼마 증가하지 못했다. 왜?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뒤에 한번 나오겠지만. 자 배당금은 요번에 45억 지금 배당됐다. 매출액과 외출원가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 이거 할 때 한번 짚도록 하고 매출액 이거 말고 또 이제 또 볼게. 기타 수익 말고 금융 수익 말고 자 비용의 성격 이거는 그거 할 때 해야 되는 거니까. 매출 채권 그거 할 때 봐야 되는 거고. 자 특수 관계자의 거래. 특수 관계자의 거래는 얘들의 지배기업은 나이스 홀딩스고 지배기업에 종속된 회사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 인프라 지배기업 관계기업은 나이스 IP 파트너스 엄청 많잖아. 엄청 많은데 뭐 그거는 볼 필요 없고 나중에 시험 나면 한번 보고. 금융기관 여신약정. 국민은행의 한도금액 2억인데 사용 2억. 국민은행 하노이에 177억 땡길 수 있는데 177억 다 땡겼고. 이렇게 해서 총 3,210억 땡길 수 있는데 2,374억을 땡겼다. 이 말입니다. 원달러가 10% 상승하면 원화가 10% 상승하면 34억 벌고 금리가 1% 상승하면 16억 이득 돈다. 부채율은 122% 금융자산 범주, 금융자산 범주별 금융상품을 보면은 금융자산 매출채권 1,400억 이거는 손실률도 제로라고 그랬었고 거의 뭐 무손실이라고 그랬으니까 거의 이제 기간 지나면 다 받는다는 소리지 맞지? 자 그러니까 현금선 자산 입고로 1,400억 합쳐도 이거는 거의 그냥 그냥 받는 돈. 근데 매출채권은 이자가 안 들어온 돈이지 현금선 자산은 은행에다가 뭐 이렇게 몇 개든지 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1,400억에 관한 거는 돈을 못 받는다. 이자를 못 받는다. 그냥 이 금융만 받는 거지. 자 금융부채의 범주에 보면 매입채무가 매출채권과 같은 개념인데 이거는 내가 외상값이고 아까 그거는 받을 돈. 외상값이나 받을 돈은 둘 다 이자가 없다. 그래서 별로다. 외상값 입장에서는 내한텐 좋지만 왜 이자를 안 주면서 돈을 쓰는 거니까 단기차익금은 이자 주면서 이자비용 지급해야 되는 것들. 장기차익금도 이자비용 지급해야 되는 것들. 단기차익금, 장기차익금이 상승했다. 그래서 보면은 금융상품 손손익을 보면은 수익으로서 삼각공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수익으로서 아까 전에 현금선 자산이 있었잖아. 현금선 자산 329억. 이 중에 이자가 한 12억 들어왔고 이자 수익이 한 3억 9천 들어왔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부채로서는 이자비용 29억. 차익금, 단기차익금, 장기차익금 합체가 29억 정도가 이자비용으로 나갔다. 삼각공원가 측정에서도 삼각공원가 측정에서도 여기 보면 장기차익금 이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총 43억 나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자기주식 소각 22년 2월 15일에 46만주를 자사주 소각 결정했다. 그래서 22년 2월 24일에 소각했다. 46만주 이렇게. 자 나머지는 그리고 어디야 나머지는 이거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입으로!